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임증에서 좀 더 편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가지 통증에 대한 동영상도 찍고 여러가지 건강관련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찍은 동영상 중에 다리가 시려요, 종아리가 시려요 이런 실임증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이렇게 실임증에 대해서 오셔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여름이 됐는데 예를 들어 손이 시려요, 발이 시려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잘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이제 여름에 좀 더 실임증이 심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여름철은 아무래도 이제 더우니까 찬물을 좀 더 먹게 됩니다 찬물을 그런데 우리가 찬물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 찬물이 들어가면 좀 더 빨리 체온을 낮춰 주기 때문에 이제 체온을 관리 측면에서는 찬물을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실임증을 얘기할 때 교감신경계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즉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말초순환이 많이 감소돼요 실임증이 항진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되게 피해야 되는데 특징적으로 위나 장으로 찬물이 들어가면 교감신경계가 갑자기 좀 항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찬물을 더우니까 많이 먹게 되면 이 안쪽의 내장기관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지고 우리 몸에서는 아 이게 이제 몸의 체온이 또 떨어질까봐 순간적으로 이제 혈관을 수축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리 쪽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 말초 쪽에 순환을 떨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임증을 촉발할 수 있어요 즉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좀 덥더라도 너무 찬물을 좀 드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하다든가 좀 이렇게 온도를 좀 조절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여름 되면 더위 때문에 찬바람을 많이 쐬죠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선풍기 바람을 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기 안에 음이온이 되게 적어요 음이온이 근데 음이온은 특징적으로 이제 피부에 어떤 전자기적인 부분을 안정화 시키는 이온이에요 우리가 이제 산속에 들어가면 음이온이 많죠 특히 이제 뭐 숲이 우거지면서 옆에 폭포가 있고 도랑으로 이제 계곡으로 물이 막 졸졸졸 흐르면 그런 데가 이제 음이온이 많은 데입니다 그런 데서는 음이온이 피부나 이런 데를 안정화 시켜줘요 제가 전번에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 갑자기 관절통이 오는 거에 대해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음이온이 떨어지면 특징적으로 근막이 잘 굳습니다 그러니까 근막이 굳어진데 실제로 모든 혈관이 근막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이온이 떨어지는 상황 이런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부분을 쐬면 음이온이 떨어지면서 근막이 굳어지면서 좀 더 이렇게 실임증이 잘 옵니다 산소에 가면 오히려 뭐 막 숲속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임증을 덜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음이온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도 되게 실임증이 많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게 되죠 역으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으면 이 안에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가 오래 머물러져 있는데 피부 주변의 온도가 뭐 36도에서 35도 할 때 그 정도의 대류층 즉 그 온도가 피부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바지나 이제 반팔을 입으면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그 옆에 피부를 감싸는 미세한 공기층이 바로바로 씻겨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에어컨 바람이 뭐 25도 뭐 26도로 해놓을 때 우리 몸하고 실질적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씻겨 내려가면 그러면 급속도로 또 이제 이 피부층의 온도는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실임증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덥더라도 실임증을 유발하는 데는 아무래도 얇은 옷이라도 꼭 입으셔야 됩니다 얇은 옷이라도 꼭 입어서 이 피부 주변에 어느 정도의 공기층의 흐름을 멈추게 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층의 흐름을 멈추게 해 놔야지 덥다고 그냥 반팔 반바지 입는다든가 잘 때도 이불도 이렇게 차내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다리를 되게 싫어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얇은 바지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어느 정도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바지를 입고 주무시는 게 실임증을 관리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피부에 바로 이제 노출되는 반바지를 입는다면 크림 같은 거 바디 바르는 크림이나 이런 오일을 슬쩍 발라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임증에서 좀 더 편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